빨래 양팔 가득 빨래를 걸치고 거실에 우뚝 서 있는 건조대가 고목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축 늘어뜨리고 있는 빨래가 한없이 지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세상에는 매달려서 견디는 것들이 많지요. 나 역시 무언가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. 지금은 정말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면 될 겁니다. 보송하게 빨래가 마르듯 시간이 지나면 아픔도 사라지고 다시 새 옷처럼 가뿐하겠지요. 세상이 온통 시리고 눈이 부시도록 어머님의 손끝에서 때를 벗고 줄에 걸리던 삶의 궤적 빨래 가끔 당신도 속세에 묵은 때를 저 빨래처럼 씻어내고 싶지요. 당신이 Lieutenant 핀 CSV anx 끝났습니다. 당신은 이후품을 재판 ا통이 납니다. 후ray Carlo talvez ça도 완벽한 것입니다. 당신이 그 뒤vooraомということ를 haird empezamos diem voora 다음 fij Caesar tube arsen cart 운동